여러분 한 번 나오셨습니다. 인사하세요. 안녕하세요. 학예천, 학예골 김종기입니다. 축하드립니다. 영경. 눈이 멀어버렸습니다. 잊어갈 때 잊어갈 때 잊어갈라 그때 그런데도 아니 난 너를 잊지 못하네 어떻게 잊을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헤어리아도 아직 난 너를 뭔지 좋아해 사랑하고 했나봐 하나의 영원히 영원히 줄거야 아니 내가 집어서 영원히 줄거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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